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1, 2, 3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물질대사는 2화, 동화 있잖아요. 그럼 2화는 뭐예요?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방출, 그죠? 동화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 모든 물질대사 과정에는 효소가 필요하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1번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그럼 얘는 2화입니다. 에너지 방출. 단백질이 아무래도 아미노산보다는 고분자니까. 2번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거는 워낙 많이 보는 거죠. 어디에서? 소화계인 간에서 주로 하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건 동화예요. 요소가 암모니아보다는 분자량이 높거든요. 자, 3번은 녹말을 포도당으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봐요 또. 우리 뭐 인슐린, 글루카곤 할 때 이제 글리코젠 얘기도 있지만, 이 녹말이라는 건 이제 식물의 몸체 내에서, 얘도 2화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1에서는 2화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맞을 거고요. 니은 간에서, 여기 써드렸죠. 간에서 2가 일어난다. 디귿, 3에선 효소가 관여하냐 물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물질내사에서는 효소가 당연히 관여가 됩니다. 총매가.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겁니다.